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된 화면 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서울 자치구 중에 건강 생활 습관 가장 잘 지키는 곳은? 어딜까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고 화면에서 송파구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머나, 건강 생활 습관을 가장 잘 지키는 곳은 마포구군요. 네,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한림대의 사회의왕 연구소와 중앙일보가 지자체의 2008년, 2016년 건강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요. 건강 생활 습관을 가장 잘 지키는 곳이 마포구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생활 습관은 흡연율, 그리고 과음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고위험 음주율, 짜게 먹는 습관을 알아보는 저염 선호율,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 알아볼 수 있는 신체 활동 실천율을 비교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평가에서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과음하는 사람이 적은 자치구와 운동을 자주 하는 자치구로 나타났고요. 흡연율은 자치구 순위에서 9위, 저염율은 자치구 순위에서 10위에 오르면서 건강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자치구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송파구 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강남 3구가 2위, 3위, 5위를 다 했어요. 생활 습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생활 습관도 좋군요. 그러면 생활 습관만큼 또 중요한 게 인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그래서 건강 자치구 1위가 송파구라는 거군요. 생활 습관하고요. 건강한 자치구는 또 다르죠.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자원과 서비스, 사회경제적 요인, 또 물리환경적 요인, 정책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림대 사회의왕 연구소가 선정한 이 5가지 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송파구가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가장 건강한 자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어디 갔어요? 마포구는 습관은 좋았는데 정책적인 요인이나 물리, 환경적인 요인, 또 경제적인 요인이 조금 작용해서 순위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포구의 병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그야말로 강남에 있는 4개구가 전부 1위, 2위, 4위, 5위를 했다는 거.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구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전국구 자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 분야, 21개 영역, 그러니까 흡연, 음동, 음주, 생활습관, 아파도 병원 못 간 비율, 운동시설, 공원 환경,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전국적으로 건강도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 결과 송파구가 전국 6위, 그리고 강남구가 전국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천시가 1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분당은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큰데요. 공원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과천에 진짜 공원들이 정말 많죠. 네, 그렇습니다. 분당에도 보면 좋은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수지, 영통, 이런 데가 다 그런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송파구도 아시다시피 올림픽공원, 또 잠실 한강공원 같은 걷기 좋은 공원들이 있죠. 그래서 운동시설 접근률이 무려 93.7%로 전국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헬스장이 다섯 번째로 많은 자치구. 술집도 적고 패스트푸드점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광역단체 전체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역 시도별로 본 건강 순위에서 서울시는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1위는 세종시인데요. 건강 친화적인 시설과 환경이 좋았고요. 생활 습관도 매우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서 술집이 가장 적은 곳,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포금하는 분도 가장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원이니까요. 1인당 공원 면적이 무려 97.8m 제곱으로 가장 넓었습니다. 운동시설 적금률도 전국 3위.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가장 건강한 시도 1위의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은데요, 세종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걷기. 이 걷기 운동에 참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민들 걷기 운동에 꽤 많이 참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걷기 실천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45.4 정도인데요. 서울시의 평균이 61.5입니다. 10명 중 6명이 걷기 운동에 참여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하고 광주인데요. 이곳은 대도시 사람들이 아무래도 걷기 실천율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경남, 경북, 강원이 좀 낮습니다. 강원이 가장 낮은데요. 서울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분들만 걷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은 걸으면 등산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면도 있는데, 앞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교통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차량 이용률이 다소 높은 편이라는 조사가 이용하겠습니까? 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차를 버리고 걸어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더 걸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가장 사망하는 원인으로 1위에 뽑힌 건 뭐였습니까?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도 암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1만 3,107명으로 전체의 30.1%나 차지했습니다. 2위는 신장질환이고요. 사망자 수는 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09명.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3,473명. 폐렴이 2,415명입니다. 자살을 뜻하는 고의적 자해에 따른 사망자 수가 2,261명인데 거의 폐렴과 맞먹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5위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통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들을 갖다 보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는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과 최우선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합병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사실 4대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서울 하측민들이 자주 알았던 질병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하측민들이면 아무래도 뭔가 소아 쪽, 위 쪽 이런 쪽이 많이... 그쪽 질병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뭘까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치! 네, 바로 충치입니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요. 작년 서울의 근대문화유산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대중서 근대문화유산과 서울 사람들을 편찬 발간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서울의 하측민이 아른진화는 충치가 34.6%, 이비인후 25.3%, 외과 17.3%, 소아기, 말씀하신 소아기가 14.0% 순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갈릴 거 없이 충치가 보편적으로 분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치, 특히 하측민이 충치가 많았다. 이거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사실인데. 책에 따르면 의료선교사님들이 남긴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채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충치에 매우 강했고, 또 굵은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살균과 치석제거에 탁월한 조상님들의 지혜가 있었죠. 그랬는데 개항 이후에 설탕이 유입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치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하측민들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상품화되면서부터는 조리에도 사용되고 또 먹기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봄철이 비가 지나고 나면 계속될 것 같은데 야외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올림픽공원입니다.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음악 분수, 가족놀이 동산 등 다양한 풍경을 보면서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양재 시민의 숲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10만 그루가 넘는답니다, 무려. 공기도 좋고요. 또 사계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보람의 공원입니다. 그렇죠. 무려 5년간의 재정비를 거쳐서요.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조깅트랙,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죠? 이런 거 말고도 암벽등반, 게이트볼처럼 평소 접하기 힘든 운동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상암동에는 좋은 공원이 없나 보죠? 상암동은 추천을 아예 안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꼽은 곳 중에서 일단 아름다운 거 세 곳 위주로. 그리고 또 지금 꽃이 피고 있으니까요. 양재 시민의 숲 같은 경우에 너무 아름답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하기 좋은 곳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봄에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야외로 나가시고 더 많이 걷는 그런 봄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철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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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